나는 아내아 완성 이제 너무 무거워 응 일단 넣어 이제 이거 아빠가 조금만 가르쳐줄게 조금만 더 와줄게 이거 이렇게 오른쪽 아니 반대로 이제 은호가 더 크네? 왼쪽은 더 많고 오른쪽은 너무 조그매서 이거 누가 했어? 진짜 잘했다 이거? 내가 했어 예쁘다 진짜 나 이렇게 잘했지 위에다가 해 내 발들 반짝반짝해졌어 저는 발들 반짝반짝이야 이제? 네 아빠 내가 안 도와줘도 힘들어? 아빠 은호가 안 도와줘도 안 힘들어 근데 은호가 도와주면 아빠 정말 좋아 아빠 내가 여기만 닫아 내가 여기만 닫아줄게 응 고마워 나 이제 발 씻어야겠다 응 이것만 하고 완성 고 고마워 다닙고 다닙고 재생 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롤 손질 추천밤 케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